한성백제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2008 한성백제문화재의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보신 공연은 선화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백제민속공연과 전통 다학그룹 하늘소리, 또 백제검술의 47대 계승자 강영호님의 공연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성백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송파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세 팀에게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한성백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고 21세기 송파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2008 한성백제문화재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막선언이 있겠습니다. 올해 2008 한성백제문화재가 개최됨과 동시에 송파구 개청 20년 또 88 서울올림픽 20년을 함께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특별한 의미를 담아 2008 한성백제문화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개막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격조 높은 문화도시 세계 속의 으뜸 송파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개막선언은 올해 특별히 송파구 탄생 스무도를 기념하여 송파구민인 스무살 이종헌군 김수연양이 함께 힘찬 개막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inaugurating the 송파 district, 이종헌 and 김수연 who are 20 years old living in 송파 district will declare on beginning dance festival. 저는 88년생 방해동에서 살고 있는 이종헌입니다. 저는 88년생 오금동에 살고 있는 김수연입니다. 2008 한성백제문화재 개막을 선언합니다. 2008 한성백제문화재 개막을 선언합니다. 김수연 Rebacеше신 당부여행 Zen cooperation 김찬불귀대의 기상관계 성파요 깨어나가 날아다 기상하라 2.1 비南한 CS 2.1 worst morning 2.1 herzlich 한글자막 by 한효정